최근 인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갖춘 미추홀구의 CTOCL 가격 상승세가 거셉니다. 1만 3천여 가구의 미니시노시급 개발로 다양한 이프라가 하나 둘씩 조성되고 있는 데다 가장 빠른 입주단지인 1단지도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CTOCL 4단지 전용 101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달 7억 3,935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매물의 분양가가 6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건데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CTOCL 3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6억 7,018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4월 기록했던 최고가 6억 4,786만 원보다 2천만 원 넘게 오른 금액입니다. CTOCL 1단지 전용 77제곱미터도 지난 7월 5억 4,983만 원의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 상반기 CTOCL 3개 단지 매매 거래량은 16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매매 거래량보다 약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오래 거래된 매매 건수 가운데 신고가 거래도 속속 나오면서 분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부동산 시장은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품풍으로 이미 저점을 찍고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월 평균 2천 건 정도 거래되던 게 최근 3천 건에서 4천 건까지 약 60% 이상 증가했고요. 가격도 저점 대비 3천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그렇게 오르고 있는 등 분위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 지역처럼 신적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미 붙고 있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뛰고 있는 등 이미 인천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했던 1단지, 3단지, 4단지 중 1단지가 올해 3월부터 입주해 시작했고 빠른 기간 내에 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3단지, 4단지가 각각 올해 12월, 내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3사가 조성하는 1만 3천 세대 미니 신도시급 개발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역세권, 공원, 학교, 편의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주택 비율이 35%임에도 불구하고 약 48%가량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 기반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보니 쾌적한 주가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인천 미추울구 학익동 CTOCL 공동 5블럭에 조성하는 CTOCL 6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CTOCL은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대형건설사 3사가 모여 무려 1만 3천 가구를 조성하는 신도시급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대지면적 약 154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 업무지구, 주거단지, 교육시설을 모두 갖추는 만큼 개발을 마치고 나면 인천을 대표할 신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CTOCL 6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47층에 전체 9개동, 총 1734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에서 134제곱미터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며 주력평형은 선호도 높은 84제곱미터입니다. CTOCL 교통환경은 신도시급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 인근의 수인분당선 하깅역이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향후 개통을 마치면 강남구청, 압구정로대호, 수서역을 비롯해 수원, 분당, 판교 등 주요 권역으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2029년 월곳 판교선이 개통하게 되면 하깅역에서 한정거장거리인 송도역을 통해 판교까지 급행 기준으로 약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부산,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IC가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가 인접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인근의 상업문화 업무 구역으로 조성 예정인 스타호CL을 통해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스타호CL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영화관, 인천뮤지원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CTOCL 6단지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또는 서울시, 경기도 주민이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10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이며, 17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합니다.